수학삼각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수학삼각 1번입니다. 성과급 지급 현황표를 이용해서요. 호봉과 기본급을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호봉, 루트 호봉값 곱하기 기본급 값을 소수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3에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자릿수를 조정할 수 있는 trun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입력하시고요. 자릿수, 숫자 넣고 자릿수를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내림에서 표시하는 라운드다운과 비슷한 함수죠. trunc 입력하시고요. 루트 6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sqrt 제국권을 구한 함수 입력하시고 호봉이 입력된 c6셀 가로 닫고 곱하기 기본급입니다. 그 다음 trunc는 정수로 표시할 때 자릿수를 생략할 수 있고요. 또는 심표 0이라고 입력하셔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기본 정수로 표시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d3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곱한 값의 정수 형식으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구한 후에 21세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이 음악인 제품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k1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 10, 100. 1, 10, 100이면 동그라미 3개를 채워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하는 거니까요. 자릿수 조정하는 라운드업 함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r-o-u-n-d 문제에 제시된 올림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업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ome if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지금은 some if에 대한 인수가 필요한데요. 첫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구분에 가서 g3부터 g11 영역에 가서 신표 우리는 음악을 찾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음악이라고 입력합니다. 신표 이제 판매 총액에 대해서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k3부터 k11을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some if를 통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신표 우리는 자릿수를 조절해서 마이너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3개의 동그라미를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올림에서 1000의 단위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나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음악 하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셋 3개 있습니다. 이 값을 아래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124,900원인데 올림에서 125,00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그럼 구입수량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구입수량의 범위 D16부터 D24를 드래그 하시면 가장 많이 발생한 순자는 4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세 개의 합계는 339만6천원입니다. 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접 계산해 보신다면 커서를 이 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 if 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 구입수량에서 조건을 찾겠습니다. 심표 조건은 MOD 빈도수를 구하는 MOD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구입수량에 해당된 범위 넣어주시고 심표 이제 아까 4라고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MOD를 통해서 빈도수 숫자를 4를 구했고 2, 4의 같은 행에 있는 구입총액의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2, 16부터 2, 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로 닫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3, 3, 9만6천원이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인데요. 드라마 15세 이상 일간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요. 그 다음에 갈람 등급이 15세 이상인 영화들의 일간 합계를 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한다 하면 sum i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sum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m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인데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s 함수 넣어주시고요. 괄호 열고요. 첫 번째 sum range입니다. sum range는 실제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넣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간에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k16부터 k25 영역을 지정하시고 심표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장르에 가서 우리 h26부터 h25에 가서 심표 조건은 드라마입니다. 라고 조건을 넣을 거고요. 심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람 등급에 가서 i16부터 i25 영역에 가서 심표 조건은 15세 이상입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요 연결해서 n%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드라마이면서 15세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는 하나 둘 세 건에 해당한 하나 둘 셋의 합계를 구해가지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상각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정보통신과 평균 평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삼수에서 배우셨던 학과가 정보통신부에 해당한 조건을 a2셀과 h셀을 선택 오른쪽에다 컨트롤을 부의하셔서 조건을 먼저 작성해 놓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평점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 다음 그 값을 자리수 조절하는 함수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d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부터 먼저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r o u n d 함수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에서 표시하는 함수고요. 첫 번째는 숫자가 필요한데 그 숫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dAverage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들어가는데 심표 우리는 평점에서 심표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조건을 넣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심표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리수를 넣기에서 한자리면 1 소수 두자리니까 2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에 정보통신과의 평균값을 구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상각 문제 두 번째 입니다. 가일별 총개수를 총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int와 mod 나머지를 구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수를 구하겠습니다. int라는 함수를 이용하시고요. 329를 25개씩 담으면 몇 박스에 담을 수 있을까?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13박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13박스를 하고 나서 나머지가 또 생기지 않을까? 나머지는 n%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괄호 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n%를 이용해서 두 숫자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mod 괄호 열고 329 h3 나누기 25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구한 다음 다시 한번 괄호를 열었기 때문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13박스하고 나머지 4개 정도 남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과일별 상자와 나머지 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는 정수를 구한 함수고요. 그 다음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국내 출장비 지급 현황표가 있고요.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에 학계를 구해서 출장비 학계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할 거고요. 내림을 해서요. 천의 단위에서 내림해서 만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원까지가 동그라미로 채워지니까 마이너스 4가 자릿수가 될 것 같은데요.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 입력하시고요. 얘는 9가 돼도 내리고 8이 돼도 내리고 1이 돼도 내립니다. 숫자가 필요한데 숫자는 썸함수를 통해서 교통비와 숙박비에 대한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C15부터 D15를 학계를 구해서 심표 보통 수는 소수 한자리 담에 1이라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1의 자리가 0으로 채워지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000원 단위까지 0으로 채워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예선 결과표 인데요. 1차와 2차의 차이값을 구해서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1차에서 2차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 94-92 H15-I15 는 2인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차이값이 구해지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abs 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가로 열고 1차 점수 빼기 2차 I15 셀을 클릭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모든 데이터는 양수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삼각 함수 살펴보셨습니다.